1, 2, 3 어이구 회초 회초 회초! 헐초! 화투자! 화투자! 물 열 갭! 여덟아홉! 여덟아홉! 열! 베 respect! 자, 갑시다! 택배차 어딨어요? 택배차! 저 들어야! 택배 차로 뒤에 있다 그랬는데? 형! 아 배수익이 있다 형! 개리야! 어디 어디 어디! 이모 잠깐만! 조금만 더 귀엽게 부탁드려요. 신나 보이셨는데. 웃음 참고 계신 것 같아요. 성공! 완전 빨렸어. 성공! 성공을 했다고? 아 들어가서 하겠다. 시간은? 5분 됐어. 4분 12초. 4분 12초. 야 갔다 올게. 3분 안에 왔다 이런데. 아니 왜 안 와. 저 배요? 빨리 가자고. 야 이렇게 해 달라고 했잖아. 아 이 팀 너무 망해요. 아냐 진짜 가만히 안 되겠어 내가 진짜로. 아 그냥 다 해 형들. 가다가. 야! 야 저거 무슨 말이야! 카메라도 찍지 마세요! 야 너 되게 귀여워. 야 너 짱이다 야. 아니 바가지 어디 있어? 형 차무자. 오줌싸개 키 있어? 오줌싸개 키? 키 키 키 키. 키 널 아까 차이가 있어. 어디야? 참기름. 참기름 주세요. 참기름. 네? 네? 어머니 저기 죽은집 어디 있어요? 죽은집 어디 있어요? 어? 어디야? 사장님 같이 가시죠? 여기! 형 빨리 뒤집었어요. 사장님 이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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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! 여기 소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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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컨셉을 잘 보고 있었어. 어머니도 하시면서 뭔지 이게 뭔지 잘되고 있어. 어? 진짜 독럴여에요. 그리고 심지어 나 멋있다? 영기요 갈기 올라. 어머니서 결혼식이야. 그릇이 타면 안 되겠네.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. 근데 머리가 상을 어떻게 해요? 괜찮은데요? 잘 어울리셨네요. 벌써 왔어? 이거 무조건 된 거야. 2분 58초 정도? 효주야. 아 이거 죽인다, 아 이거 죽죠. 아 이거 좀 그래. 아니 저 그래도 빨리 했어. 아니 저 그래도 빨리 했어. 이런 거 먹지 말라고. 이런 거 먹지 말라고. 왜 이런 거 먹지 말라고. 왠지 이것도 주워 먹는 거 같지. 왕쇠에서 봤어. 자 알겠습니다. 야 궁금하냐? 500원. 궁금하면 500원. 조주야. 궁금하면 500원. 궁금하면 500원. 조주 정말 우리 저 런닝맨을 위해서 정말. 그러면 어떻게 뭐해요 이제? 뭐해? 궁금하면 500원. 이겁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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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됐다. 싸우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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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발 제발! 우리야 우리야 제발! 형수야 아주 나를 싫어하셨구만. 아 멋있어 락커. 싸우겨! 싸우겨!